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목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새벽에 들어온 경제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번에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 10달째 같은 수준에서 금리를 묶은 겁니다. 그런데 동결은 예상됐던 상황인 만큼 관심은 파월 의장의 입에 모아졌습니다. 보름 전 최근 치솟는 물가 통계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린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전보다 누그러진 듯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지난해 일상은 일상은 일상과 일상과의 일상은 나아가 있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올해 물가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세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일축했습니다. 또 1분기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른 부분을 놓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에서는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50%를 넘어서면서 파월 의장 발언을 반겼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말 언제 인하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론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뉴욕 중시 각종 지표들은 급등 이후 진정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0.23% 오르고 나스닥은 0.33% 내리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